이 버릇은 꼭 좀 굳혀서 말라니까 그러네 귀여우니까 그러지 아퍼 귀여워 귀여워 이래도 귀여우실까 날 좋아해줘 한 젖발 10분의 5천원 양쪽 만원 어때? 콜? 비행기 안에서 쉴 때는 신발 벗고 있어요 더 부어 시보 끝 이거 들어볼래요? 소우씨가 만든 노래예요? 네 와 좋다 나만 듣기 아까운데요? 나만 듣고 싶다 burnt today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